한글자막 by 한효정 독일로 베를린으로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아직 짐을 찾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허거를 먹으러 왔어요 베를린 허거는 어떨지 오늘은 허거를 먹고 내일부터 한번 베를린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거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찾으러 마켓에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아 바질 파스타가 갑자기 TMI 아 바질 파스타 좋아하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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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죽아 너무 커야 썩이 왜 그러지? 우와 언니 빨리 좀 봐 디테일 보여요? 이렇게 꽃 모양이야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너무 큰데? 어떡하지? 아니 이런 거 한번 사서 먹어야 되나? 세 개 들어있대 이렇게? 세 개? 무슨 네 병인데?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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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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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살까? 세 개 들어있대요 아이스크림 밖에 너무 예뻐 무슨 이 뒤에가 지금 나무에 반짝이 해놓은 거 보이는 거예요 차 안이 아니라 밖이에요 오빠 유리 봐 반짝반짝 호텔로 호고싱 베를린에 있는 백화점인데요 방금 전까지 리사랑 쇼핑하고 이런 디저트를 먹고 그러다가 리사가 오늘 아바타2가 개봉해서 아바타2를 보겠다고 저를 놓고 가버렸습니다 오늘은 너무 추워서 실내로 최대한 다니고 있고 내일 또 엄마 아빠가 오니까 엄마 아빠랑 관광지를 돌아다녀 보려고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여유롭게 그래도 아까 마음에 드는 쇼핑을 많이 해서 소 해피 솔메타로 왔지롱 아바타2 그게 아니라 지금 눈 오는데 안 보이네 아 너무 재밌겠다 어떡해 어떡해 언니 언니 아바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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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나? 김치전 박당전 김치전 육수 물고기 삼팡 김치찌개가 나올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올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맛있어 내일도 올 거예요 엄마 아빠랑 진짜 맛있어 와 맛있겠다 아 너무 한국에서도 찍을 수 있는 걸 찍고 있다 하지만 저는 독일이란 말이에요 진짜 고구마 어제부터 먹고 싶었어 음 합격 합격 목걸이 합성적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 봐 이제 나도 핸드폰으로 찍는 프로 유튜버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먹는 장면은 흠약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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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장벽에 와봤습니다 길게 다 그림이 엄청 다르네 눈 눈 눈 눈 눈 5 눈 눈 ك 눈 눈 여기는 너무 춥고 저희 엄마, 아빠는 둘이서 셀카를 찍고 있고요. 엄마, 아빠가 맨날 관광지 가서 사진 찍어 보내주는데 뒤에 배경은 뭔지도 안 보이고 둘이 셀카만 계속 보내요. 저 뒤에 보는 거구나, 지금 저 뒤에. 그렇죠? 제가 여기를 하려고 왔는데 지금 티켓이 솔드아웃이어서 못 가게 됐어요. 아내를 그럼 내가 줌해서 볼게. 아내가 멋있는 거래요. 멋있죠? 자 이걸로 짜잔! 짜잔! 어떻게 그러면? 솔드아웃인데. 추우니까 실내로, 실내를 공략하기로. 이번엔 미리 티켓도 예매했다고. 고양이. 나는 지금 여기 온 후에 내 의문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왜, 왜 의미하는 거지. 저기 갑자기 집에 가서 유튜브로 찾아봐야겠다. 도대체 왜, 어떻게 안 무너지고 있냐고. 어떤 기술을 쓴 건데. 알려줘. 이걸로 여기 부사에서 완성품을 만든다 진짜. 비밀이 점점 풀리고 있어. 이거를 벽으로 만드는 거지. 여기 조각품을 연결해. 여긴 또 큰 벽이 생길 예정인가 본데? 이걸로. 엄마 아빠가, 엄마도 화려해. 눈물. 너무 감동적인 건물을 본 눈물이 나네요. 추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 건축물의 간판에 설리는 눈물이에요. 아우 추워. 우와, 집 뭐야. 너무 귀엽다. 우와, 진짜 커. 우와, 저기 가. 야. 야, 송수아. 너무 귀엽다. 당신은 눈물자의. 어, 맛있어. 어, 맛있네. 그렇지? 땡큐. 땡큐. 시시 코너 성공. 성공. 세 달. 땡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크리스마스 크레이프. 땡큐. 아싸. 아싸. 저희 마켓에서 나갈 때쯤 되면 배불러가지고. 탕먹어. 탕먹어. 오, 예. 탕후루. 노 스트로베리? 노 스트로베리? 노 스트로베리. 노 스트로베리. 오 마이 갓. 이건 뭔데? 이거 탕후루인데 지금. 이거 포도인 것 같아. 거짓말 하지마. 모자이크. 이거 어딨어? 어딨어 우리 팀원들. 생각보다 차가워. 조심해야 돼. 아, 이가 얼겠어. 짱이야. 따뜻한. 따뜻한. 와인을 마시며. 졌다 졌다. 쟤가 원하는 선물은요. 저는 그냥. 맛있는 것. 맛있는 것만 두고 가주세요. 가자. 거짓말이야. 나 아까 봤어. 냄새가. 따라가라. 간다 간다. 사람이야? 산타. 사람이네? 메리 크리스마스. 놀랐다고. 아까 그 산타 아니야? 아까 그. 산타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산타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도전. 도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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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날 것 같아. 이걸 보니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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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스. 나이스. 이걸 위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은거니. 먹을 수 있겠어? 근데 뒤에 첫 상자? 사람 없는 데서 경건하게 먹을게요 사람 없는 데서 저희 경건하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파격감 뭐야? 어떻게 먹는 건데? 제가 이름이에요 어 됐어 어때 음 굿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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